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. 구독자분들의 감사의 의미로 구글 패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5월에 업로드 되는 영상에 댓글 남기시면 마리를 추첨을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개깔끔.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. 엔드다. 안녕하세요. 어? 백사도가 완성됐다. 뭐야? 오늘 방송이 이렇게 길게 했어?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 내가 이거... 한다? 몇 회치야? 무기. 백사도. 사트. 쓰리, 투, 원. 오! 이게 붙어? 동그룹? 동그래. 야 이거 팔 아니면 구 아니야? 팔 아니면 구 아니에요? 히익! 오! 팔! 히익! 히익! 미안. 팔강보가 뜨네? 아 이거 근데 유물재료 들어가니까 어차피. 깔끔하네. 심심한데 십강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들의 고충이 어떤가? 어이씨피. 아이씨피. 아이씨피. 채널 이동해서 하자. 간다? 우리 또 이제 백사도 쓰거나 백사도 목표로 하는 형들이 십강에 대한 벽이 얼마나 높은지 체험도 해볼 겸 가보자. 10강에서 16터째라고? 우선 9강. 아 이제 8에서 9강인데 한 번씩 실패했네. 19강. 그래도 1투만에 오고. 오! 10강. 아... 까고 유지. 아... 9강. 편안하지 이제 형들? 여기서 더 가가면 안 돼. 왜냐하면 만약에 실패해가지고 팔 퐁 나면 또 복구해야 되잖아. 유물에 넣어야 되겠다. 유물에 넣어야지. 근데 지금 유물 채울 게 저거 말고도 또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십강 갔다와갖고 유물. 중복. 근데 문제는 방패를... 방패지. 와 등록 누르면 끝나는 거야? 와... 홍옥 방패도 넘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? 8000부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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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사서 넣을래. 왜냐하면 저거 제작하고 뭐하고 강화해서 막 빵꾼하고 고통받을 바에 그냥 쿨하게 구매하는 게 맞지 않아요? 나 요즘 똑똑해짐. 9강 놀이지. 잘 가라. 교황가는. 와... 이거 진짜 등록 누르면 그냥 띵 물어보지도 않네? 13강 들어간 거 아니지? 아... 아 무서워. 역시 용영도 제가 이거 만들어서 넣으려고 했는데 아 용영도는 아직 비싸구나. 이건 좀 더 캐볼게요. 흉노족 좀 다녀봐야 되겠다. 몽현의 갑옷이 문제네. 그쵸? 방어구. 의상. 몽현의 갑옷. 이것도 생각보다 다른 서버 가면 비싸다고 하거든? 미리 사놔야 되겠다. 이제 진 용영도만 만들면 되네? 난 미리 사놔야지. 저거 다른 서버 아까 어떤 형이 그러는데 야 우리 서버 시골인데 저거 2만 푸보고 거의 19,000, 18,000에 야 니네 서버 왜 이렇게 싸?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미리 넣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. 한 바퀴는 돌려볼만 하잖아. 179불복. 그치? 근데 여기까지 가려야 돼. 왜냐면 저기 숫자로 보이더라고. 아! 어 전투력이 떨어졌어. 오률이 좋을 수도. 피읍이야. 제발. 타 안된다. 제발. 피의 증가든 제발 피의 저항 관통이든 피읍이야 우선. 피읍이기네. 파괴력만 아니면 된다. 피의 흡수도 있네. 대기. 대기. 솔직히 저는 시즌 영상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유효 옵션 아무거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굳이 안해도 되기나? 저거. 어? 하나 나왔다. 가릴까? 어? 올고급. 시즌 영상 40. 변신도 돌리기는 해야 되거든? 여섯 개. 여섯 개. 어? 하이씨. 어 이거 써야 되나? 나 시즌 영상 천 넘는데? 이러면. 이러면 딱 이러면 999인가? 모르겠다. 본캐 들어가봐야 할 듯. 979. 각인에서 빠졌나보다. 무기 각인에서. 고급 달려있었던 거. 맞네. 치명왕이네. 시즌 영상 18. 이러면 998이잖아. 이러면 998 아니야? 997. 좀 찝찝하긴 하다잉? 그치? 좀 찝찝하긴 해요? 좀 쉽게 한번. 한 20개 건지면 많이 건진 거다. 금전. 경치 못다. 10개냐? 19개? 오 많이 건졌네. 이 정도면 만족. 이 정도면 많이 건졌는데? 이력 버린다. 어? 시련인상 20인데? 이러면은 그래도 모자란다. 18. 고급만 뜨면은 풀이긴 하네. 그죠? 꼬라지가 안 뜰 것 같다. 어? 떴다. 38. 만족? 이러려고 1억전을 태워? 이러려고 1억을 태워. 근데 여기서 땡길 게 뭐 있어? 아니 이거 열정 써서 시즌 영상 안 나오면 어떡해? 어? 업그레이드함. 업그레이드함. 근데 이것도 의미 없는데? 넘쳤잖아. 전설 치약을 챙긴다? 그래도 전설인데? 형들 같으면 챙겨요 안 챙겨요? 근데 시즌 영상 안 뜨면은 또 다시 불편하다고 갈발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데? 어? 어? 20 갖고 안 되지? 아이씨. 구구여. 기들겨 먹자. 우후후후후후. 아 당했다. 또 너희들의 계략에 놀아놨구나. 어때? 아이씨. 아. 이러면 997이네? 조금만 돌려볼까? 심심한데? 우리? 오늘 한 끼 굶으면 돼? 어? 한 끼 굶으면 돼요?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각인비자의 소중함을 알겠지? 아니. 근데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. 무조건 나올 건데. 쓸데없이 돈 쓴 것 같아가지고. 무조건 나와야지. 야 인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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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들겨 먹자. 이거 뭐고? 우후후후후. 우선 5.9급. C만 있으면 돼. 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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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 시 시 시 전 전 됐어 똑똑해졌다 지력도 있어 마음에 들어 옵션 합격 뭐 채워야 되더라 이걸 넣을까 어 있다 초킹도 왜 이렇게 비싸 자러 가볼까 어 자러 가볼까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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